안녕하세요. 성공 취업 엑스파일 강은아입니다. 오늘은 총정리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면접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꼭 보죠. 면접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 두 번째 시간으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항상 보시는 슬라이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여러분이 취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지 어떤 직무를 잘해낼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강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7개의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의 풀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면 그리고 끓여야 될 물, 냄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오늘 면접 준비의 7가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풀이로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내용들, 놓쳤던 내용들을 보태기로 점검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질문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서류 통과는 잘 됩니다. 그런데 면접만 가면 자꾸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류 통과는 잘 되는데 면접은 떨어진다. 여기에 있는 그대로 답이 다 있습니다. 서류 통과가 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다음 주부터 출근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주면 이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면접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바꿔서 말하면 어떤 것들을 동기생들 중에서 빨리 알려줬을 때 가장 먼저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초 역량은 서류 통과로 여러분이 판가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기본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면접 사이의 거리가 머나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연습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슬라이드 보실까요? 네,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 방법을 바꿔보세요라고 제가 처방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자, 연습 방법을 어떻게 바꿀까요? 자, 서류 통과가 잘 된다는 것은 기초 역량은 가지고 있는데 아웃풋이 잘 표현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자, 아웃풋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많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대회 활동을 통해서 또는 이러이러한 전공 역량을 열심히 쌓으면서 성적을 또 올리기도 했고 심화 학습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면접에 진행되는 이 한 시간 동안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그날 단순히 두려워서 면접관의 그런 조금 당돌한 질문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결이 느껴져서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내가 글로 쓰기만 하고 진짜로 입 밖으로 내보지 않아서 연습 부족인지는 본인이 가장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다시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한마디 한마디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수의 강의를 통해서도 연습 방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지금 처음 보시지 않는 학생들은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요.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글로 쓰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은 서류 전형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 면접에 가서 자기소개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보셔야 하고요. 그 연습이 글로 쓰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야 여러분이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말투 또는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말투에서는 여러분이 살짝 버벅이거나 또는 말이 없어지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 당황하지 않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서술어조차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는 이런 이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약간 여러분 평소 말투보다는 딱딱하게 그리고 또 경어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넣어야 되는 말의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내는 연습을 쓰는 연습보다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이 하는 것이 어렵다면 동시에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걸 다시 풀어내면 저는 이런 이런 기업에 이런 직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에서 시작을 하셔서 하나는 여러분의 학교 사례로 한번 넣어서 말씀을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사례를 넣어서 말씀해 보시고요. 또 한 번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는 졸업 이후에 여러분의 동아리나 대외활동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키워드에 여러분이 지금 숱하게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을 바꿔서 사례를 넣어 보시면 블럭을 넣고 빼듯이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면접은 앉아서 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뇌이듯이 암기하듯이 하는 연습을 한다면 면접 때 잘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면접은 정자세에서 딱 앉아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책상에서 또는 집에 있는 책상 의자에서 앉아서 정자세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다고 연습을 하시고요. 원고 또는 여러분이 쓴 대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렇게 쓴 자소서를 보고 제가 잠깐 시선 아래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면서 책 읽듯이 읽는 연습을 하면 당일에 여러분 눈앞에 스케치북을 들어주는 작가분도 안 계시고요. 자막을 넣어주는 CG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보지 않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계속 버벅거리거나 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그 멘트에 여러분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더 쉽게 여러분 말투로 바꾸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서서 연습하는 경우는 한 가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대다수가 다 서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자세 서서 한다는 연습으로 서서 말씀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앉아서 연습하고 거꾸로 면접은 서서 왔다 갔다 연습하는 학생들을 저는 여전히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면접 캠프에서 모의 면접을 보면 좋은 점수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습 방법을 바꿔보세요는 실전에 가깝게 바꿔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면접관과 아이컨택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또 묻는데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진심은 입보다 눈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어색해하는 면접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면접관이 1대1로 보통 있지 않고 2대2 또는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지원자의 수가 같거나 또는 지원자의 수가 조금 더 많아서 제가 지원자 여러분 쪽이 면접관이라고 하면 2대2 또는 3대2 또는 4대2나 3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1대1로 주어진 질문에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때는 저 제 눈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어디를 봐야 되나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이 가운데에 앉아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4명 중에 2명 앞에 면접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1, 2, 3, 4번 중에 2, 3번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중앙에 골고루 두 분의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다음 답변을 하거나 옆사람이 답변을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유달리 이렇게 튀지 않아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아래를 보거나 약간 끄덕이거나 하더라도 많이 튀지 않는데요. 양쪽 사이드에 앉았을 경우 1번과 4번 이렇게 앉았을 경우에 여러분 보실 때 크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면접관 쪽으로 약간 틀어서 앉아서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만 행동을 하더라도 많이 튑니다. 이건 제가 모의 면접 캠프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도 있고요. 실제로 많이 면접관들이 양 사이드로 볼 때는 전체를 보다가 뭔가 약간 튀는 행동을 할 때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가거든요. 그때 언제 그러냐면 계속 턱으로 절구 방아찌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찢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컨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중해 보면요. 계속 눈을 쳐다본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강의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화면 건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앞을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또는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도 혼나거나 뭔가 무릎을 꿇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보다가 또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보다가 이렇게 아래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느껴질 때가 있고 아, 옆사람 말 듣지 않고 본인이 말할 다음 말을 준비하고 지금 듣지 않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이 휴대전화로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1대1로 녹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면접관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녹화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앞을 보면서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1분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직무 강점 이렇게 단편적인 답변만 따박따박 바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15분, 20분을 여러분이 쭉 면접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바꿔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친구 얼굴 보고 웃는 경우도 있고 또 긴장감이 덜해서 제가 정말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A4G 한 가득 성인 남자 어른, 성인 여자 어른의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뽑습니다. 가급적 외국인 말고 한국인으로 뽑으시고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면접관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앞에 사물함이나 또는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요. 그 건너 뒤에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15분 정도 녹화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답변이 1분 정도라고 치고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이 면접 답변을 덮어놨다가 뽑아서 면접관이 질문을 주신다라는 가정하에 약간의 그런 면접 롤플레잉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15분 정도를 녹화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많으면 한 7개 또는 5개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는데 이 질문을 주신 학생들한테 그렇게 적용을 해봤을 때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는 면접 캠프 가면 인수에 된 이미지용으로 판매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서요. 거기서 뽑아놓은 그런 면접관처럼 생김직한 그런 이미지를 제가 줍니다. 다음날 실제로 모의 면접을 볼 때 인사 담당자 앞에서 하기 전에 저와 함께 이렇게 할 때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는 다른 거 연습하지 말고 시선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만 하고 주무세요. 라고 팁을 드리거든요. 다음날 훨씬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답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정도만 바꿔줘도 이렇게 확 점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컨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시면 좋고요. 계속 뚫어져라 앞을 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면접 중에 경청하는 태도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요. 답변은 이렇게 드릴게요. 면접 상황 속에 몰입하세요.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컨택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질문인데요. 경청하는 태도의 여러분이 경청에 너무 방점을 찍으시다 보니 옆 사람과의 경쟁하는 관계인 것을 잠깐 잊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잘 새겨 들어주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대답할 때 절대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말아야지 또 아니고요. 계속 끄덕끄덕 해야지도 아닙니다. 상황 속에 몰입한다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렇게 들음직한 말이고 그 다음 면접관이 굉장히 흡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 액션을 취해 주신다면 살짝 정도 끄덕이거나 가벼운 미소 정도를 띄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벼운 미소를 띈다 하고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렇게 미소를 찍 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몰입하다 보면 저 친구 준비 잘했네. 잘한다 라는 살짝 미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드라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원자, 면접관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요. 옆 사람이 대답을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러분 눈빛에서 어떤 것이 발사되냐면 제가 나보다 잘하네. 큰일 났다. 난 다음에 뭘 말하지가 눈은 경청하지 않는데 고개만 경청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럴 때 어색하거나 좀 반어적인 모습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몰입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조금 짓궂거나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시는 면접관이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질문을 해야 하는 면접관이라면 그렇게 고개 끄덕임이 진짜 경청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끄덕임 이후에 더 발전된 답변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본인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를 다른 단어를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경청을 하겠다를 액션으로 굳이 보여줬지만 실제로 내가 내 덫을 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경청은 옳지 않습니다. 면접 상황 속에 몰입을 하시고요. 고개를 일부러 끄덕이는 경우는 정말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오케이 이 대답을 했네. 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내가 대답을 해야지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더 고개를 끄덕여서 답변의 기회를 자기한테 끌어오는 학생도 제가 발견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유능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황 속에 몰입되지 않는 돌발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면접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는 정말 총체적 난국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답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내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돼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 알고 있고 내 얘기지만 어렵다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직접 스포츠 경기를 축구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축구를 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 남이 경기를 할 때는 훈수를 두거나 저 선수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여러분이 약간 막 욱하거나 이런 경우들 관전하실 땐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나거나 내 스스로 훈수를 두기가 어려울 때는 주변에 가장 친한 최측근,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얻어낸 키워드를 힌트 삼아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례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 썼던 강의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정리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직전 강의도 다시 보기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기별로 또는 그 역량의 기초, 기본, 심화, 완성 단계로 이렇게 성숙된 단계로 나누셔도 괜찮고요. 시기별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데 가끔 소설을 쓰시거나 너무 서론이 길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사례 중심으로 얘기한다의 포인트만 잊지 않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중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신중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신중, 자신감, 태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면접관 입장으로 잠깐 역지사지 해보면 신중하다는 것은 산만하지 않다고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너무 행동에 앞서서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는 면접관은 면접관과 지원자라는 그런 위치 외에도 나보다 더 연장자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갈하고 또 단아하고 때로는 좀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리 모양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깨에서도 여러분의 손 매무새에서도 그런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앉자마자 이렇게 사장님 자세로 앉으시는 분도 제가 면접 때 많이 봤고요. 그럼 이제 저는 선생님이니까 자세를 좀 바르게 해볼까요? 네 제가 면접 보는 것 같네요.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평소에 자세가 반드시 경솔함으로 가진 않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익히 겪어왔던 통계적인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삐딱하면 좀 마음도 바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좀 거만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자신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실수가 많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줄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녹화해보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저는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나아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면 거울 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초, 1초, 1초의 상황을 내가 바로바로 잡으면서 계속 면접 연습을 해나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 이후의 것을 다시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에 녹화해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앉을 때는 앉아서 서서는 서서 모니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앉았을 때 별도의 이미지 메이킹 강의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앉는 각도, 다리 모양,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게 1시간, 1시간 반 동안 면접을 보면서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정장 입고 면접 연습을 하느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맨투맨 티셔츠가 편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서 입고 있는 잠옷이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 연습한 시간보다 저는 짧게 연습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질적으로 더 효율적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입으면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허리 높이가 약간 더 높아지거나 또는 딱 바로 이렇게 채워진 위치에서 여러분이 자세를 바르게 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또 앉아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장을 입고 연습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정말 디테일하게 제가 연습을 시켰던 학생들은 구두도 신은 자세로 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동화 신었을 때랑 여학생 경우에는 구두 신었을 때랑 다리 높이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여학생은 선생님 저는 키가 커 보였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구두를 처음 신은 거죠. 그래서 앉아서 있는 동안에 이 각도 경사도 때문에 다리를 바들바들바들 떨더라고요. 면접 캠프에 와서. 그래서 제가 구두 벗고 하라고 했었어요. 일단 저랑 연습할 때는 답변을 그것 때문에 다 까먹는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요소들을 소거해 나가는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면접 답변을 연습하는 과정 중에 불편한 것들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신중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여러분이 면접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답변은 여러분의 표정과 자세가 곧 여러분의 면접 태도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면접 질문 살펴봤고요. 이제 여섯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면접 의상 꼭 사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살 수도 있고 또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돕는 손길들을 충분히 이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전보다 또 3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저는 참 반가운데요. 아직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드리면 여러분 검색창에 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취업 날개 또는 김포시 청년 내일 옷장 또 각자의 그 지자체에 관련되어 있으면 그런 취업과나 지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무료로 또는 굉장히 저 비용으로 면접 정장부터 구두까지 다 빌려주는 경우들을 좀 점차 확대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국한돼서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지만 찾아보면 생각보다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하나 캡처해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취업 날개라는 공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약을 할 수 있고요. 대여할 수 있고요. 방문해서 여러분 치수에 맞는 옷을 대여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이미 여러분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벌이 넘는 의상이 대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갖춰져 있고 그렇지만 면접을 보는 시기가 같은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때 가서 치수를 재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때는 정말 분초를 다투고 하루하루가 시급하기 때문에 방문을 미리 해서 치수를 미리 재놓는 것도 사실은 이분들은 조금 일이 늘어나실 수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니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버실 수도 있어서 의상은 정말 정말 최소 2주 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장을 입을 때는 바로 사셔서 결국 다시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여할 수 있도록 무료나 저렴한 비용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그 이후에 실제 출근하실 때 입으실 수 있는 정장을 구매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붙은 후에 면접 준비하면 안 되나요? 라고 또 이렇게 해맑은 질문을 주셨는데 자, 답변부터 먼저 볼까요? 네, 정말로 그 기업에 가고 싶으신지 제가 묻습니다. 정말로 그 기업에 가고 싶다면 오늘부터 네, 면접 준비 시작하는 일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기시험을 왜 보는 거죠? 궁극의 목적은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다니고 싶어서죠. 그러면 당연히 면접까지 세트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저는 필기시험 붙은 후에 면접 볼래요? 이거는 그냥 그 겹 안 가도 돼요?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필기시험 때부터 그 인적성 볼 때부터 그 기업에 가기 위한 마음이 좀 커져야 하고 면접 질문을 따로 뽑아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필기시험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산업 뉴스나 기업 뉴스를 정리하면서 답변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뤘던 면접 의상도 필기시험 합격 후에 인적성을 보고 나서 면접 보기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일입니다. 면접 준비를 생각하면 어렵고 생각하면 쉽고 차이는 연습에 있습니다. 직업 방송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한 많은 강의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챙겨보시면 여러분이 지름길로 잘 된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받는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